안녕하세요. 완도수산입니다. 12월 10일 목파판장 소식입니다.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매장에서 찍은 보석낙지입니다. 보석 뻘낙지, 새벘낙지, 중낙지입니다. 지금 날씨가 추운 관계로 많은 분들이 연포탕 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저희도 큰 사이즈, 작은 사이즈, 다양하게 사이즈를 준비했습니다. 주낙으로 잡은 뻘낙지라 부드럽고 연하고 맛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화면은 보석 특대 낙지입니다. 어마어마하게 큽니다. 이렇게 큰 낙지는 연포탕 볶음으로 엄청나게 맛있습니다. 특히 크기 때문에 볶음으로 먹어도 먹어도 맛있습니다. 완도자연산 돌문어입니다. 돌문어 좋아하신 분들은 꼭 완도 돌문어를 드시고 계십니다. 오늘 찍은 화면입니다.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엄청나게 싱싱하고 살아있습니다. 이렇게 살아있는 걸 얼음에 가득 채워서 택배로 발송하고 있습니다. 2kg에 2,3마리 올라가고 크기도 작지 않습니다. 2,3마리 올라가기 때문에 사이즈도 괜찮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